노무현영 씨는 아까 영화에서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저 안에서 했던 날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. 저도 처음 봤어요. 제가 처음 봤는데 보면서 느꼈던 걸 중에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군화에 신었던 그 양말처럼 한 번쯤은 뜯어내야 되는데 이걸 뜯어내야 사람이 없었어요. 신어도 못했고 그리고 이거를 해줘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살 수가 있습니다. 그건 좌우나 아니면 진보, 이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대한민국은 막혔는데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 비전 제시가 안 돼요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시하는 사람들은 자기주장만 강하죠. 이제는 다른 거 없고요. 우리 후세대가 살 수 있는 먹거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고치 얘기 안 하고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오고 뭐 하고 가장 기본적인 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세대가 서로 여러 생각들이 맞지 않습니까 우선 노사모도 있었고요 그런 갈등을 이제는 덮고 5%씩을 글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궁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쩌면 생각했던 새로운 노무현 정신이다 영화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